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일부 여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현실 파악을 못하는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다들 강남 벤치녀 음주운전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DJ 예송은 음주운전 사고로 홀로 자식을 키우는 가장을 죽게 만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며 개만 끌어안고 있었으며 안 예송은 사고 당시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한국 여자식 놀라운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아주 대놓고 오토바이를 밀어버렸는데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다는 게 한국 여성들의 멋진 책임의 피 아물랑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절대 낮은 형량이 나와선 안 된다고 엄벌탄언서를 제출까지 했죠.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형량이 깎이는지 파악이 가능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고나 난 다음 후속 조치만 빠르게 하고 개를 안고 오똑해거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건데 어째서 한국 여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물랑을 시전하는지 이해를 못하실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20대 30대 여성들 84만 4361명이 사용하는 여초 커뮤니티에서 배달원 사망사고 벤츠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댓글이 바로 가해자가 여자이고 피해자가 남자일 때만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다. 라는 식으로 여자라서 당했다라는 말을 하며 안희송을 쉴드치고 있죠. 이 기사에는 7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모든 댓글이 다 이런 식으로 여자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dj 예송이 셀럽 멤버에서 제명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자가 가해자면 손절해버리는 세상이 너무 어이없다. 정의구현이 너무 쉽다 가해자가 여자이고 남자가 피해자일 때만 이뤄내. 라는 식으로 동일한 논조의 글을 작성합니다. 그녀들은 살인자가 살인을 했다는 그 사실에 공감하지 못하고 여자라서 당했다며 여자가 불쌍하다는 말만 처하고 있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여성들은 살인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들의 논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범죄는 형량이 더 강하다라는 논조이죠. 실제로 워마드에서는 사기꾼 전청조 15년 구형에 대해서 고작 30억 사기인데 15년 구형이 말이 되냐. 여자라서 괘씸죄가 추가된 거다. 나는 처음에 전청조 이야기 들었을 때 난년이라는 생각을 했다. 공부 제대로 하고 똑똑하게 행동했으면 뭐든 했겠다 생각함. 언젠가 경제사범 같은 사기꾼이 모두 여자로 도배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에 추천수가 보이시나요. 그녀들은 진지하게 여자 정치사법도 늘어나고 경제사범도 늘어야 한다 말합니다. dj 예송 같은 여자가 어째서 생겨나는지 여러분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저 여자라는 성별만 있으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쉴드를 쳐줍니다. 그게 사기꾼이던 정치사범이든 일관적으로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그녀들은 2500만 명의 아군이 있는 거죠. 저런 아군이 있으면 여러분이어도 저딴 식으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은 여자라서 더 높은 형량을 받고 여자라서 국민적 분노가 더 심하다 말하는데. 팩트를 보여드리자면 법원은 여성에게 더 관대하고 같은 혐의라도 형량이 다릅니다. 성별에 따라 양형이 불균형한 건 강도죄이고 2836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피고인에 대해 양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이 25%나 될 정도이죠. 횡령 배임살인 위증 무고죄의 경우에도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관대한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살기 편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살인자를 쉴드치기 위해 여성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 울부짖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직 진실과 팩트만을 보여드렸습니다. 안희송 같은 여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시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저녁에 국밥 한 그릇 사먹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들은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로 음주운전한 남자를 쉴드쳐주지 않는다.